오다리를 자기가 오다리 같다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다리 붙였을 때 여기 무릎 사이 간격 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은 안쪽으로 많이 돌면서 그러거든요 지금 마랑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조금 더 왼쪽에 비해서는 오다리 쪽에 가깝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정상인데 더 벌어져서 미관상 너무 좋지 않거나 무릎에 그렇죠 무릎에 또는 발목 고관절 중에 통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온다면 이제 병원을 오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운동이 첫 번째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와이드 스쿼트 어깨를 올리면 조금 더 벌릴게요 그 상태에서 발가락 끝 손은 이제 저쪽도 그 상태에서 무릎 손이 두 번째 발가락 아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가볼게요 2초 유지했다가 다리 힘으로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때 여기 내장근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장근이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오다리에 따라 내장근을 망시켜주는 거죠 이거를 한 번 할 때 몇 번씩 하십니까 이거는 보통적으로 비슷해요 피티니스 개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10번 정도를 일단은 기준적으로 잡고요 10번이 좀 쉬었다 그러면은 개수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여기 도구들 많거든요 여기서 더 어려운 과제로 파괴됩니다 고무줄도 감아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세라밴드를 담아서 저항을 시키면서 그것도 좋고 총 3세트 정도? 10개씩 일주일에 한 3번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오다리가 되면은 이게 보통 고관절이 X 다리도 그렇고 오다리가 되면 보통 내외전이 되거든요 이렇게 내외전이 되고 이게 바깥으로 빠지고 이것도 내외전 되거나 외회전 되거나 보통 그렇게 되는데 보통 거의 대부분이 내외전 되세요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외회전 운동이에요 음 외회전 운동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내외전 안쪽으로 모여있는 거는 좀 여기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 발을 한 번 붙여보세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여기 아래까지는 고정 이시고요 무릎 굽혀 볼게요 요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적으로 다 붙고요 오다리이신 분들은 다리 펴보세요 그러면 이게 쭉 평생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릴 땐 붙고 여기는 원래 붙고 이렇게 올리려고 할 때 다 벌어져요 이게 이때 이때 내외전이 들어가는 건가요? 내외전이 되니까 그리고 올라올 때 내외전이 더 심해지면 천천히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교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운동을 한다 그럼 무릎을 구부리셨다가 유지하시고 자 필 때 여기 대퇴고리 바깥쪽으로 도는 느낌으로 쫙 쥐어짜면서 펴주세요 아 쥐어짜면서? 그렇죠 그럼 굉장히 엉덩이 쪽에 그렇죠 여기 막 뒤에 꽉 이렇게 꽉 치웠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렇죠 그 속에 있는 이 내면의 기록을 그렇죠 이렇게 꽉 같이 빵인데 대박입니다 아 엄청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해주셔도 충분히 뇌 회전에 대한 건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오다리 교정이더라도 내가 원신치고 등도도 굉장히 부어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아 이게 힙업도 두 통일 테스트 있고 어 여자분들 힙업 원하시면 요거 많이 하시면 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외회전이 쫙 들어가기 때문에 아 진짜 네 괜찮네요 토크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오 기분 좋은 이거는 3세트로 한 몇 세트 4세트로 몇 개씩 하면 좋을까요? 이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수정하지 마시고 그 느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 느낌을 배우지 않아요 씨 느낌이 좋은데 이걸 몰라 그렇죠 근데 이게 더 내려가면 더 좋은 겁니다 아니면 그냥 이 종 뭐 어느 정도의 굴곡을 어 여기에서 굴곡 같고는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만약에 더 내려갔을 때 여기가 일단 힘이 실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더 딥하게 내려가게 되면 여기 힘이 안 실리고 아 동근이나 그렇죠 다른데 분산되거나 무릎 관절에만 힘이 실릴 수가 있어서 항상 여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힘을 실고 여기서부터 지어짜면서 올라가시면 돼요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대퇴사도 쪽에 잘 많이 느끼고 올라갈 때면 아 아 진짜 뭐 보다리가 어떻게 보면 밑쪽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남성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여성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데 아 많이 받습니다 네 이런 걸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정말 또 감사드리고요 네네 일주일 수 있는